양궁 아니 슛 사격 맞아? 내가 사격을 할게 스케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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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 마라톤 스로우모션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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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슬로우모닝 슬로우모닝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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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맞아요 양궁 아까 사격은 양궁 슬로우 슬로우 이거 도와주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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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수다 슬로우 배구 야구 농구 농구 아 어 끝났어요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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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의리한 거 나오네 네 자, 우승자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샤시 항상 게임을 잘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팬그룹들 너무 떳떳해요 잘했어요 샤워팅 오빠 애교 보여주세요 왜 샤워팅 오빠? 팬 분들도 다 맞추셨나요? 궁금한데 댓글들 다 우리 하는 거 귀엽다 뭐 너무 빠르다 너무 빨리 맞췄어요 잘 맞춰가지고 팬 여러분들 몇 개 맞추셨나요? 궁금해요 어디? 이렇게 계속 있는데 귀엽대요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워팅 언니 내일 아침 뭐 먹고 싶어? 아침 계란 계란? 계란? 아침으로 왜 이렇게 계란? 맛있는 거 맛있는 거요? 애들 뭐 짜장면이라도 짜장면 짜장면 네, 장난이고요 아니 근데 진작고요 네, 아무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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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먹자 어떤 거 먹고 싶어요 계란? 계란? 장면 계란?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요 그럼요 아침 계란으로 먹겠습니다 아니면 팬분들 뭐가 삼겹살도 있고요 삼겹살 뭐 삼겹살 추천 추천해주세요 유진이 댓글 볼 때 뺨 잡아? 이 길이 뭘 먹을까요? 아침부터 짜장면? 네 맛있어요 장학민 언제나 먹어 맞아요 아니면 지금 반응이 좋으니까 즉석으로 팬분들께 댓글로 문제를 받아서 한번 해볼까요? 몸으로 바래요 좋아요 일단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고 뭔가 제시어가 딱 나오면 제가 보고 설명할 때가 두 분이 맞춰보실래요? 네 오케이 오 삼겹살 얘기가 많네 삼겹살? 아침 삼겹살 아침 삼겹살 맛있어 스테이크도 있어요 스테이크 언니가 아침으로 계란 말할 거라고 진짜 잠시만 여러분 사과 누구시죠? 사과 사과 아니 평사도 많이 먹으니까 피자 피자 괜찮다 피자 아 나 인도 음식도 맛있는 거 아 오케이 이제 나왔습니다 보물을 말해요 자 보물을 말해요 네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조금 더 댓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강아지 오 진짜 빠른 맞춘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생각하고 토끼 맞아요 사실 이거 두 개밖에 못 봤는데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저기요 먹방 요리사 아니요 시식감 시식감 시식 아니에요 시식거너 찍고 고기 시식감 시식감 와 맛있어 좋아 부패 스시 맞아요 정답 스시 부패 맞아요 맞았어 오케이 스시 네 다음 문제 마지막 하나 하고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볼게 아 아니다 혹시 너네가 한번 해볼래 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를 생각해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봐 맞춰볼게 아 오케이 샤브샤브? 맞아요 아 뭐야 하나 마지막 진짜 하나 샤브샤브 그 어 오케이 나중에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멋있다 코끼리 또 코끼리 에르빈 맞아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샤브샤브 언니 샤브샤브 샤브샤브 어 언니가 하고 싶은데 이거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봐 어려운 거 팬분들에서 못 맞출 수도 있을 법한 응 이거 그만 오케이 오케이 준비해주세요 응 와 이거 맞아요 제일 쉬운데 좋다 오케이 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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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연습하는 페이니 페이니 블루 블루 아 바로나라 바로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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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조금 아니 방금 뺏어봤어요? 빨리 언니 아니 방금 퓨로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왜 그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언니 그래서 팬케이크 어때? 팬케이크? 팬케이크 음 소정언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잘 만들어요 좋아요 근데 식은 없어요 그럼 계란 먹는거 내일 아침 그러자 매일 아침 계란 먹으러 계란과 팬케이크를 배달로 시켜서 오 좋다 어때? 좋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칼로리가 높은 거 모르겠지만 아니 손가락 두개로 고양이 뒤포즈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손가락 두개로 이렇게 입고요 아 냐 냐 냐 냐 셔틴 최근에 배운 한국어 뭐 있어요? 어 음 뚜두두두두랑 같이 누구랑 같이 누구랑 같이 뭐하고 싶어? 헤리브 런드랑 같이 꼬꼬 먹고 싶어요 진짜 많이 들었다던데 같이 띠아모 띠아모 민초파 밤민초파가 있는데 저희는 다 좋아하고 저도 싫어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음식을 딱 싫어하는게 없어요 그럼 가지 가지도 먹을 수 있어 그럼 할라피뇨 나도 먹어 두리아나 두리아나 있네 찾아서 오네 샤오팅 내가 계란 요리 해주겠다고 감사합니다 요즘 빠진 음식 있어요? 언니들 나는 요즘은 아니고 항상 닭발 닭발 노래가 그대로 맞아요 저는 허스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는거 다 좋아해요 진짜 맛있는거 다 좋아해요 태국어 할 수 있냐고요 잠땡콘티넬 렛틸스나이 캣플러카 가 그거 언니가 저한테 계속 잠땡콘티넬 렛틸스나이 캣플러카 맞아요 지연하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캣플러입니다 가 능성상 씨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이제 점점 알아가면 되는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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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왜 잘 못 들었어 잘 못 들었어 저희 집 리모컨이 사라졌는데 어디있나요? 저희 아마 손을 들고 유료식스도 있어요 어디갔죠? 어? 여기있네 유료식스도 있고 화장실 갈 때 들고 가셔서 누구 가셨을 수도 있고 무슨 색 제일 좋아해요? 저는 화이트 화이트 저도 화이트랑 하늘색 그리고 노란색 좋아해요 나도 화이트랑 핑크랑 보라색이랑 좋아하는게 너무 좋아요 레드도 좋아요 근데 일단 화이트는 왜 좋아하냐면 화이트 옷을 입었을 때 얼굴이 잘 받아서 고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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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색을 많이 썼죠 죄송합니다 많이 생일 축하해요 어 2호 2호 우리 빈에 항상 3이 있어요 맞아요 응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 송 저는 크리스마스 노래 아 요즘 저희 막 차에서도 들으면서 오고가고 하는데 라스트 크리스마스 라스트 크리스마스 라스트 크리스마스 라스트 크리스마스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좋아해 나는 all I want for Christmas with you 이게 처음으로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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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팬이 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몇 달 안에 같은 팀이 되고 이제 앞으로 함께 하니까 맞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친해진 것도 신기해요 맞아 진짜 다 너무 착하고 좋아요 좋아요 샤오틱 언니 좋아하는 노래 요즘 너는? 사실 저는 우리 신거예요 저희 신곡 나 진짜 좋죠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난 신곡도 좋았네 그 슬픔 아 알겠습니다 슬픔 슬픔 좋아요 다 좋아요 기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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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원하시나요 아마 저희 멤버들끼리 같이 있지 않을까 다 같이 파티하죠 파티 파티 너무 좋아요 족발시켰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꾸며요 사야 돼 미리 사야 돼 미리 12월 사야 돼 빨리 왜냐면 막상 그때 사면은 진짜 댓글 오랜만에 이렇게 바로바로 댓글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세면에서 한 번 하고 세면에서 한 번 해볼까요 아니면 포토타임 가져 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재밌는 시간도 보냈으니 이제 포토타임 가져 봅시다 오케이 포즈 3개 어 3개 응 저는 하트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왜요? 아 이거 이거 캣쳐 아이 캣쳐 아이 셋 이거? 이거 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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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쳐 타임 좋아요 다들 캡쳐 하셨죠? 캡쳐 하셨죠? 조금 더 조금 더 못 받지 못 받지 왜? 싫어요?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아 패스 때문에 안 패스 때문에 너 이렇게 밀어 이렇게 밀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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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보여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히히 하하 히히 히히 하하 히히 네 윙? 코 윙크 윙크 윙크? 윙크 안 해? 윙크? 돼요 근데 안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럼 다른 걸로 언니 뭐 하고 싶어요 보자 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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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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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천국에서 떨어지다 아팠어? 네 많이 아팠어요 아 참 조금 많이 다쳤는데 지금 회복했습니다 음 난 진짜 잘 떨어졌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괜찮습니다 빛 빛 빛 빛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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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잘 들으면 거기 녹음할 때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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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 색 탱티뿌 쿰쿡 탱티뿌 땡큐 희엣 아니다 희엣 참 희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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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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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브이라이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핫지즌이 어? 내가 왜 이끄는 걸 하지? 잠시만요 여덟 시에 또 다른 유니앱들도 브이라이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따가 또 봐주실 거죠? 꼭 다시 만나요 꼭 다시 저희는 밤에 만났고요 새로운 3명이 올 겁니다 중국어로 얘기해줄 수 있어? 여덟 시에 다른 멤버 여덟 시? 아 여덟 시 반 년 종 그리고 우리 기타의 정의연 여행여 릴라이브도 주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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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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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브이앱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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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30 몇 분 됐어요?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왔는데 오늘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3명 유닛 멤버 언니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또 팬분들 댓글 읽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던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이런 유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 보냈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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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이 진짜 또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근데 언니랑 히애랑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게임을 써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그래서 아 그리고 팬 여러분은 진짜 또독해요 맞아요 Genius 오! 역시 잘 보자 역시 역시 저는 일단 다 같이 하다가 유닛으로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색다른 모습들도 보셨을 것 같고 또 다른 재미있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단체도 하고 유닛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요 곧 다른 유닛 멤버들이 찾아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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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